네, 이선균 씨, 조진웅 씨의 영화 대박나길 바랍니다. 아, 네, 그리고 저는 또 박정현 씨 볼 때마다 목소리가 너무 예뻐서 부러운 것 같아요. 아, 저도요. 아, 그렇죠. 이번 앨범 잘 되시길 바랍니다. 자, 바로 다음 소식 전해드릴게요. 최정문 씨가 준비하셨죠? 네, 인기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키 씨가 결혼을 하셨습니다. 네, 깜짝 놀라셨죠? 바로 우리 결혼했어요 세계판의 촬영 현장이었는데요. 잠시 후에 공개할게요. 자, 그렇습니다. 이번 주 선데이 섹션 주제는요. 얼굴만큼이나 마음도 너무 예쁜 선행스타를 뽑아봤습니다.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. 출발!